내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. 정부가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서 50인 기준을 없애면서 실외 집회나 공연,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방역 당국은 밀집 상황에서는 바깥이라도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시 내 마스크 착용 수칙은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의 동식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